여기 어떤 느낌이예요? 여기요? 그냥 앉아서 멍 때리기 좋은데 사진 찍는 거 이제 이제는 더 오래 걸리는 날이 되었고 한 번에 가게 되었지? 한 번. 어떻게 됐어? 좋았어. 정말 재밌어. 우리 오늘 하루에 왔어요. 왜냐면, 우리 차를 받았을 때. 그래서, 우리 차를 받았을 때. 그리고, 우리 하루에 왔을 때, 우리 하루에 왔을 때, 우리 전산에 갔을 때, 근데, 제가 약간 놀라운 게, 어떻게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살아있을 때. 40분 정도. 그래서, 어디 갔을 때? 우리에 있는 카페에 왔다. 정말 좋은 레스토랑. 우리에 있는 카페에 왔다. 우리에 있는 카페에 왔다. 뭐 생각하니? 우리에 있는 카페에 왔다. 어떤 생각하니? 이렇게 많은 공간을 생각하니? 너무 크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안 얘기하는지? 나는 왜 이렇게 말하는지? 나는 더 좋아할 수 있는 카페에 왔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뭐지? 여러분의 편의점이 좀 더 편하게, 그래서 여기가 없어서, 그리고 또 다른 곳이 있는 곳이 있다면? 여기가 좀 더 많아요. 이곳은 여기가 좀 더 유명한 카페인에 여러분이 여기가 하나의 곳이 있는 곳이 그의 이름으로도 유명한 카페인에 그의 첫 번째 곳이 처음에 있는 카페인에 그의 좋은 곳이 있는 곳이 여기는 제 반점 파짜 영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여기에 고강열 엄마가 하는 짜장면치거든요 유예진이 찾아왔던 장면이 있는데 거기를 촬영했던 음식점입니다 기본적인 메뉴들인데 맛은 한번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줄 쓰는 이유는 영화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사천 짜장면 양이 좀 많은 편은 아니네 이게 뭐예요? 스위트 샤드위치 고구마 바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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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주도 위판장에 있는 고레코차라는 곳인데 저희가 마지막 군입으로 세입을 했습니다 바다 났는데 횟집 안에서 먹는 것보다는 야외에서 먹는 걸 선호하는데 행위도 이런 것도 발견해서 너무 좋습니다 바다 냄새도 너무 나고 좋아요 이렇게 묵은 지 엄청 2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 이렇게 싸서 안 보고 우리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낙지 이게 낙지 이게 계속 움직여서 계속 움직여서 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먹지 않습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움직여서 맛있어 아! 파이팅 아! 파이팅을 하는거죠! 택시가 없어요! 걸어가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갑자기 한국 여행을 보내고 싶어요? 다이앤 고향 갈 때도 1년에 두 번씩 갔었는데 못 갔죠 요즘 여행 트렌드는 몽원도 많이 가시고 제주도 가평도 많이 가죠 안 가던 곳을 찾는 이 kurde ca지 이렇게 들어올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매력적인 곳이 있구나 라고 느끼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남 safety precautions 많은 houses and buildings that were built her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today most of them are built as museums to correctly educate both the locals and Koreans about the modern history of korea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for people to discover and get to know more about the history behind this very dark past because also similar to Korea the Philippines was also invaded by the Japanese although not as long as far But even until today we are still experiencing the damage and the heartbreak that they have caused and I think this time in Gonzane has really made us learn more about very dark manera 한국의 주민의 식당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식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의 식당한 식당은 많은 식당한 식당이 있다면 그래서 어떤 식당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식당은, 우리가 항상 한국식당한 식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식당에 있는 식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식당한 식당이 있었어요. 다연이 아무래도 그 음식이 그리웠나봐요 그래서 어때요? 좋아요? 난 좋아요 또 오고싶어요? 솔직히 어떻게 했대요? 너 한번씩 먹는 건 좋아해요 근데 솔직히 왜냐면 여러분은 저는 그게 충분히 생각해요 왜냐면 외국 음식은 플레이팅과 서빙이 아주 작아요 저한테는 좀 적죠 파스타 같은 경우도 뭐 두 젓가락이 없어지니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씩 이벤트성으로 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자 또 오자 오케이 아하하하 오케이 웃겨 당일치기로 출발한 여행이었는데 선유도가 너무 재밌었고 보기 좋아서 하루 더 있고 싶다는 생각에 하루 더 있었어요 근데 기대하지 않은 여행도 또 나름의 묘미가 있는 것 같고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어디 가볼까 고민하면서 그곳을 찾아갔을 때 좋네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추천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이 여행을 계기로써 조금 많이 마음도 풀린 것 같고 리프레쉬해서 다시 일상으로 빨리 가야겠다 좀 더 열심히 살아보아야겠다라는 그런 느낌도 드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만큼 더 재밌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 가는 거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여행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이 특별한 소리를 일하는 날은 대부분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한국에 관한 Sept의 일을 잘해 주계를 기증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계속 조심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период에는, States의 시스템이, 목築이 더 높게 Efekt 제조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